오늘도 피아노를 직접 자신이 피아노 연주하면서 노래하실 모양인데요 지금 피아노가 굉장히 이쁩니다 오세카라고 아주 좋아서 잘 되는 거 같은데 참가 번호 9번 서울대표입니다 명주대 3학년의 신민경 양해 그때 그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음 satellite 우두umu 생각하면θ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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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백상 , , , , ,, . 외론 내 가슴에 ій Most of them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